BTS가 디즈니 플러스와의 새로운 가사에 5가지 프로젝트의 스트리밍 프로젝트의 프로젝트를 발표한 프로젝트의 스트리밍 프로젝트의 프로젝트를 발표한 도쿄멘트와 BTS의 프리미션 투 댄스 프로젝트의 프리미션 투 댄스 4K의 프로젝트의 프리미션 투 댄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 Hello, we are BTS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바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곧 저희를 만나보실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LA 공연 실환을 담은 BTS 퍼미션 투 댄스 온스테이지 LA가 곧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BTS 모니면스 비욘드 더 스타로 진솔한 저희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TS 모니면스 비욘드 더 스타에는 저희가 걸어온 성장 과정과 BTS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기대하고 있는 작품들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곧 만나요 어디서? 오늘 디즈니 플러스에서 Boy 2 Lord Every talking soon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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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